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정을 보완하는 거지. 힙합만 너무 먹어도 돼서. 그 두 분한테 힙합을 하나 드리면 하루에 8개 먹어요. 8개. 저도 약간 폭죽하거든요. 폭죽하. 제가 면을 좋아하잖아요. 면치기를 많이 드세요. 영수형 힘들어하고 이런 거 보면서 저 꿀 빠는 자리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. 이게. 녹화가 시작되는구나. 너무 행복하다.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옥살 5인분이랑 항정살도 5인분 주세요. 얼굴이 힘들어 보이는데 벌써.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? 항정살도 5인분. 김치말이국수랑 라면도 하나 시켜주세요. 국값도 크게 해주세요. 누룽지도 하나도 돼요. 진짜 배불러세요? 나는. 그래도 친구 생겼다고 생각했는데. 친구들. 친구들. 잘 먹으시고. 뭔가 달라. 즐겨봐. 이 채널. 네.